자 이번 판은 명조의 어..파이어밤 폭탄 어..부대 어..폭탄..스읍..이걸 닌자라 하긴 좀 그런데 어..그냥 자객과 어..일본의 한조의 그림자를 포함한 도쿠가와의 어..닌자부대 에..어.. 뒷배경 칼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읍..갑시다 아..이거를..할라면은 차라리 이르..이렇게 하는게 더 나았겠다 하여튼 그냥 이르하자 갑시다! 곡창지대 오케이 닌자부이에스 닌자 호러코트 속병은 진짜 약한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게 아닌데 엄청 센데 시작해봅시다 전투준비완료 야들 그냥 투덕병인가? 닌자가 아닌거같은데? 어..몰라..알아서 싸워 야 뭐야 바로 앞에 저깄다 야 미친 닌자 뭐..바로 들어오네? 전투시작! 걍.. 아..몰라.. 이리 네네 이 엔다.. 화애도 노우우 와 뭐야 한무대가 통추를 들렸어 야 폭탄병뿌고 뭐냐 파괴공자군 파괴공자군 하니까 개판인데 그냥 이런 삼계판이 없는데 예 감사합니다 폭탄공자군 공자군 두리부시니까 뭐 답이 안나오네 개판 5분전 막 날라가는데 개판 5분전 와 뭐야 전멸했어? 야 중국 전멸했는데 아 접근전에서 상대가 안되는구나 와 야 중국 그냥 한 번에 전멸했어 뭐야 이게 닌자손님